조금 전까지 잘 있던 구름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네요 일로 와봐 쿠키 쿠키는 잘 오고 구름이 일로 와봐 구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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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 왜 이렇게 짖어 갑자기 구름이 구름이 일로 와봐 잘 놀고 그리고 민트하고 크림이도 다 있고요 아이들 뭐 다 지금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잘 있습니다 구름이 또 놀고 구름이 일로 와봐 구름이 일로 와봐 여기 지금 마킹했어요 옷 갈아입으러 가야되겠습니다 자 아이들 이렇게 지금 뭐 저기 약간 흐려서 선선한 가운데 잘 시간 보내고 있고 잘 뛰어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세요 이게 아까 이렇게 막 그 저희 스피치 아이가 구둥이한테 막 달려가고 그러는데 막 빙격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놀자는 거예요 저거를 너무 막 아이가 막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런걸 이제 좀 자꾸 경험을 해야지 아이가 도망가지 않고 같이 다른 아이들하고도 막 어울려 놀지 그러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끄미하고 민두견디니는 좀 이따가 조심히 오십시오 믿고 하루 또 연장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쿠키도 아마 애견 호텔이나 애견 카페 많이 갔었나 봐요 금방 잘 적응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친구들하고 교감도 나누고 제법이에요 구름이는 저렇게 좀 짙긴 하는데 아마 오늘 저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중간 소식 한번 아이들 다 촬영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따가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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